학교로 경찰이 왔어. 그날 이사장실에는 나 혼자 있었다고 했고. 혹시라도 참고인 조사 가게 되면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해.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? 안 그래도 너랑 나 사이 때문에 다들 말들이 많은데 거기 이해까지 못해서 시끄럽게 할 거 없어. 그래가 난 여기서 빠지라고. 학교 법률 대리인 자리가 그런 건가? 작당해서 속이고, 은폐하고. 그런 거 없어. 거짓말하지 마. 그날 이사장이 당신 왜 부른 건데? 당신이 이사장실 가기 전에 이사장 그렇게 돼 있었던 거 정말 맞아?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니? 그이도 이사장도 다 죽었어. 둘 다 죽기 전 마지막이 당신이었잖아. 당신이 그런 거 아니야? 나한테서 그 사람들 다 그렇게. 남대로 생각해. 네 상상 따위 들어줄 여유 없으니까. 괜찮은 bulk for this. 우리 beaut. 웅으로 하는 게ницы 텍 simply爹은 sûuse effect이 무거운 거port적이야. 감사합니다.